안녕하세요 지비입니다 제가 지난번 뜨개를 끝내고 다음 뜨개를 어떤 도안을 떠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배색 뜨개 어떠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색 뜨개 중에 저랑 어울리는 도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막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옷장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스트라이프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다 비슷한 시기에 산 게 아니고 엄청 오래전에 산 것도 있고 최근에 구매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사람이 취향이 한결같아요 알고보니 스트라이프 광인이었는데 그래서 스트라이프 광인에 어울리는 도안을 찾아 냈습니다 어덜룹스님의 스트라이프 스웨터예요 이거는 아마 최근 도안은 아닌 것 같고 나온지는 조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줄 무늬가 약간 독특한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법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책이 이렇게 섞이면서 모양이 약간 신기하고 옆구리 부분도 도안이 약간 변형이 이렇게 무늬가 변형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 도안이랑 비슷한 색상의 실을 또 준비해 봤어요 도안에서 쓴 원작 실은 한국에서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또 막 직구를 해서 기다리기에는 K인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니네콘사에서 램스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램스 라이트 베이지 색상이고요 제가 6합으로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3합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합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6합으로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3합을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자기 전에 늦은 시간 이럴 때 쇼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처럼 몸이 고생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합사를 해서 게이지를 내는데 얘가 엄청 쫀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이지가 안 맞으면 이제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바늘을 굵기를 늘려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세탁을 했는데 막상 세탁을 해보니까 제시한 게이지랑 콧수랑 단수가 정확히 딱딱 맞더라고요 원작이랑 다른 실을 쓰는데 게이지가 맞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느낌도 생각보다 엄청 이렇게 차분한 베이지에 원작이랑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사이즈 자체는 이게 오버핏 사이즈로 나온 거라 M 사이즈로 뜨면은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M 사이즈로 떠보려고 합니다 약간 작게 나와도 그냥 정핏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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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랑 넥부분 먼저 떠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소매만 남았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옆구리는 고무뜨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도안에서 제시되어 있는 무늬뜨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랫부분이 되게 예쁜데 화면에는 잘 안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부분은 이렇게 겹단이에요 겹단 이제 다른 작품으로 제일 처음 떴을 때는 이게 되게 막막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져서 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톡톡한게 마음에 들어요 뭔가 이대로 조끼로 입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이지만 어림도 없죠 소매마저 소매마저 떠주겠습니다 몸통이랑 한쪽 소매 다 뜨고 나머지 소매 뜨고 있는데요 진도가 진도가 세상 안 나가요 저 지금 체감으로 거의 한 한 달 내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늬를 색을 바꿔가면서 떠야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제 본업이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아마 둘 다 일 것 같은데 정말 지금까지 뜬 것 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뜬 가디건 말고는 제일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겹 지는 안치는 않아요 네 지겹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뜨고 다음 거 뜨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어요 지금 오늘이 금요일 저녁인데 아 사실 주말 동안에 다 뜨고 싶 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거를 빨아서 말리고 착샷을 찍고 하려면 또 주중에는 못 찍겠죠 과연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매 뜰 때는 아마 많이들 아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몸통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이런 백 같은 데에 넣어놓고 하면은 편해요 네 그렇다구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뜨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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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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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만든 작품은 아더 룩스님의 스트럭처 스웨터입니다. 사용한 실은 비니렉헌사 코포시즌이라는 실이고요. 이거를 6합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무늬가 전신에 있는 특징이고 옆구리 쪽은 약간 또 이렇게 무늬가 달라요. 목은 겹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라인이랑 팔뚝 연결되는 라인이 디테일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팔이랑 기장이 상당히 길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늬를 단으로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단 시작되는 라인들이 약간씩 어긋나더라고요. 지금 몇 번 입고 나서 촬영하는 거라 보풀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이런 보풀이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풀이 일어납니다. 대신에 따뜻하긴 되게 따뜻해요. 아마 실 사용량도 상당히 많고 해서 무게가 조금 있고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겨울에 따뜻하게 입기 아주 좋은 실입니다. 오버사이즈여서 지금 제 바디 사이즈랑 맞는 걸로 찾아서 떴는데도 상당히 커요. 밥을 많이 먹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입고서 이제 가족 모임이랑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었어요. 근데 이 무늬 때문인지 다들 산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뜨개인들에겐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산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뜨게 하는 거를 아는 가족 친구들도 이거를 떴냐라고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보통 제가 뭔가 니트로 입고 나가면은 이것도 내가 뜬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제가 말하기 전까지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옆 라인 높이가 딱 맞았으면은 아주 좋았을 텐데 뭔가 무늬가 조금씩은 달라요. 아마 그 패턴을 따라서 떴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제 실력이 아마 거기까지가 아니라서 그건 좀 힘들었겠죠? 이번에 굉장히 만족하는 작품을 떴습니다. 겨울 내내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실 까슬거림 정도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엄청나게 못 입을 정도로 까슬거리는 건 아니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안에 이너를 하나 덧대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실이 찔린다고 해야 되나? 그 거슬거슬한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딱히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맨살에 입어도 괜찮으실 것 같고 겨울이니까 히트텍 같은 거 안에 덧대 입으시면 더 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